구청장 선거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구청장 선거가 치열하지 않습니까 불법으로 권리당원을 확보해 가지고 구청장 선거를 하는데 이것도 이미 보셨지만 간단하게 스케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 서울시 구청장이나 서울시장 선거에도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됐죠 이것이 그 당시에 2018년에 여러분들 구청장 선거입니다 심지어 강남이나 송파구까지도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24대 1이 나온 겁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박원순 시장이 압도적으로 서초강남 송파까지도 박원순 시장이 승리했습니다 이런 걸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걸 누가 믿겠냐고요 그러나 이것이 다 묻혔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색채와 강한 부유층이 가장 많이 사는 서초구하고 강남구 송파구까지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몰표를 던졌다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서울구청장을 25개 자리 가운데 24개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다 뭡니까 호남 사람들을 심은 겁니다 서울지역 25개 구청장 가운데 20명이 호남 출신인 겁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호남특별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전남곡선 순천 연수 장성 나주 담양 정읍 광주 정읍 고흥 영양 장흥 담양 광주 강진 완도 순천 정읍 청송 고창 광주 이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걸 보고 입을 다물겠습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 25개 가운데 24개를 차지한 사람 등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개 이상을 다 전라도 출신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게 정리가 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 지방선거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 상황은 2017년 이후에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2022년 또 3구 대선을 맞이했고 3구 대선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2017년 대선에서도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사전투표에서 QR코드를 인시해서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찍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 대통령 선거나 2018년 지방선거나 2020년 총선이나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2022년 또 3구 대선이나 모두가 여러분들 뭐가 돼 있는가 하니까 다 공통적입니다 유전자도 같고 조작 방식도 같고 조작 내용도 같고 조작 엔진도 같고 조작 프로그램도 같고 다만 차이가 조작 규모가 다르고 또 조작하는 좀 후보별 지역별로 좀 어느 점을 좀 더 어느 지역을 좀 심하게 하느냐 어느 후보를 많이 하느냐만 차이가 있지 엔진은 조작을 하는 엔진 소위 부정성과 엔진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사례 연구를 이미 일어난 선거를 통해서 몇 번 살펴보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서울시장 선거 말입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이렇게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김문수 후보가 대패를 했습니다 박원순 후보가 모든 구에서 다 석권을 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게 결국은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무슨 결과가 나온 거 아닐까 이게 나온 거 아닙니까 2018년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선거에 종로구를 샘플로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종로구에서만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의 22%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럼 이게 종로구 사례만 아니고 서울의 모든 구에서 다 이렇게 조작을 했을 거란 이야기죠 서울의 모든 구에서 이렇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는 형태로 나온 겁니다 서초구에서도 조작을 하고 강남구에서 조작을 하고 송파구에서 조작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보수 색채가 가장 강한 서초 강남 송파에서조차도 박원순 후보 서울시장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하게 되면 사전투표 조작을 하게 되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개명 겸 실정 분석 자료를 계속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조작을 하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도작을 하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나오더라도 조작을 하면 당선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광역시를 다 조작을 했습니다 서울시장 울산시장 인천 부산 대구시장 대전시장 세종시장 다 하고 조작 안 한 지역이 뭡니까 전남 광주시장 전북지사 전남지사 제주지사입니다 이곳은 그야말로 안 하더라도 그냥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니까 나머지는 다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10%를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이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0%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세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관찰이 된 겁니다 2018년 지방선거의 서울시장 선거를 직관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그래프가 항상 더불어민주당은 10% 내외를 기록하고 미래통합당은 항상 마이너스 10% 내외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광범위한 사전투표 조작이 발생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걸 직접 사례연구를 오늘 아마 최초의 사례연구일 겁니다 최초의 사례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로구 사례입니다 종로구를 대상으로 해서 최초로 해보니까 결론이 뭔가 하니까 22%의 사전투표 선거인수를 조작한 겁니다 이게 국내 최초의 아마 분석일 겁니다 제야 고수께서 날밤을 세워가지고 여러분들 해보니까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집중하셔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조작들 했느냐 이게 여러분들 서울 종로구의 사전투표 조작행위입니다 2018년 6월 13일 실시됐던 지방선거에서 서울 종로구에서 소위 사전투표를 어떻게 조작했는가 여러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번에 있는 발표 득표수를 보십니다 이 발표 득표수는 박원순, 김문수, 안철수, 김종민, 김준숙입니다 종로구 사례입니다 발표 득표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공식주를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전투표에 참가한 총수 이것을 사전투표 선거인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이 바로 2만 9192명입니다 이 표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조작을 할 때 기본값은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를 가지고 조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에 참가자 수가 늘어나게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사전투표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득표율 기준으로는 종로구에서 박원순 후보가 57%를 얻고 김문수 후보가 19%를 얻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조작을 얼마나 했느냐 총 22%를 했습니다 2번입니다 그리고 박원순 후보에는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11%만큼 득표수를 밀어줍니다 그것이 3195표를 바로 더해 줍니다 319표를 그리고 여러분들 김문수 후보는 몇 표를 빼앗는 거 아닌가 2033표를 빼앗습니다 그것은 사전투표 기준으로 사전투표수 기준으로 보면 7%를 빼앗는 겁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에게는 3%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민중당의 김진숙 후보에게는 1%를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표수로 보게 되면 김문수 후보가 2033표 안철수 후보가 871표 민중당의 290표를 빼앗았지만 김문수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득표한 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27%나 이런 표를 빼앗긴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15%를 빼앗은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후보로부터 자신들이 얻은 표 가운데 엄청난 각각 27%와 15%를 빼앗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전투표 선거인수 기준으로 7%나 3%는 별거 아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본인이 이미 실제로 얻은 득표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엄청나게 큰 규모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상 득표수를 계산해 보게 되면 박원순 후보는 13,580표 김문수 후보는 7,469표 안철수 후보는 5,964표입니다 그러니까 발표 득표수에서 사전투표 조작수만큼 빼버리게 되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추정치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죠 3번을 기준으로 1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박원순 후보는 원래는 13,000표를 얻었는데 3,195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실제로 16,775표를 종로구해서 얻은 것으로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한 겁니다 다음으로 김문수 후보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실제로 7,469표를 얻었는데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2,033표를 빼앗겨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공식 데이터에는 5,436표를 얻은 것으로 기록됐다는 거죠 안철수 후보는 실제로는 5,964표를 얻었는데 사전투표 조작의 3표를 조작당해가지고 871표를 빼앗기니까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는 바로 5,964표 빼기 871표니까 5,093표가 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인표 가운데 김문수 후보는 27표를 빼앗기고 사전투표에서 실제 득표수에서 안철수 후보는 15%를 빼앗긴 겁니다 아주 큰 수치죠 이렇게 종로구에서 총 22%의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22%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알린 바로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전국 평균의 조작값이 20%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알아왔는데 이렇게 지역별로 좀 차이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득표수도 원래는 0.47%였는데 박원순 후보가 0.57%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조작이 된 겁니다 원래는 김문수 후보는 0.26%를 받았는데 조작을 7표를 빼앗겨가지고 0.19% 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표를 빼앗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보시죠 두 번째 테이블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럼 공박사님 이런 걸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렇게 궁금할 겁니다 궁금한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선거를 조작하게 되면 선거 데이터에 고스란히 범죄 행각이 다 남는다 그리고 그 범죄 행각은 일반 투표자들이 표를 던지고 조작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그 선거 데이터가 무작위수 난수 랜덤 넘버스 규칙이 전혀 없는 수치가 되는 겁니다 규칙이 없다는 것은 예상할 수 없는 수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출 기묘한 그런 재주를 가진 선거 조작 기술자들도 사전 투표를 통해 조작을 하게 되면 선거 데이터 숫자에 일정한 패턴, 일정한 규칙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 숫자 사이에 규칙이 있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의 그 규칙을 선거 데이터를 만지는 사람들이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은 추적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조작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작 공식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작 방정식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거대한 종로구의 숫자 더미, 선거 데이터를 놓고 데이터를 분석해 나가는 사람들은 그 숫자 사이의 규칙을 찾아내 가지고 그것을 일종의 추적 프로그램, 조작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그 조작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런 조작 값을 찾아내는데 얼마나 정밀도가 높은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밀도가 그러니까 조작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비교해봅니다 여러분 그 수치가 바로 여기 3번입니다 그러니까 제야 고수가 찾아낸 조작 프로그램, 추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데이터하고 상호 비교를 해보니까 엄청난 격차가 나옵니다. 바로 11% 그러니까 박원순 후보 사이에는 11%의 격차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김민수 후보는 7%가 생긴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3%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조작한 표수를 가지고 교정을 한 실제로 사전투표에서 득표한 그런 득표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후보별. 후보별 득표수가 지금 여러분 4번입니다 이 4번을 가지고 조작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 대조를 해보니까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조작 프로그램이 거의 완벽하게 뭡니까? 조작값을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제야 고수에 계시는 분이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이 소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종로구 선거 데이터를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조작 프로그램, 추적 프로그램을 찾아낸 다음에 이 추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조작값을 적용해서 교정한 뭡니까? 각 후보가 실제 예상 득표수하고를 분리해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대조해봤습니다 대조를 해보니까 얼마가 나왔습니까? 11% 조작한 게 그대로 발견됩니다 7% 조작한 게 그대로 발견됩니다 3% 조작한 게 그대로 발견됩니다 그런데 소위 각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 득표수가 여러분들 박원순은 13,580표, 김문순은 7,469표, 안철순은 5,964표인데 여러분 이 값을 조작 프로그램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거의 오차가 없는 겁니다 완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위 조작 프로그램이 찾아낸 조작 프로그램이 추적 프로그램이 수정 후 득표율 차이는 0에 아주 가까우며 1을 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완벽하게 찾아낸 겁니다 규칙을 완벽하게 찾아낸다는 겁니다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여러분들 조작한 것을 선거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아주 완벽하게 찾아낸다는 겁니다 그 완벽하게 찾아낸 것이 바로 조작 프로그램 추적 프로그램입니다 얼마나 완벽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관위가 발표한 것하고 소위 조작 프로그램하고 비교해 보니까 엄청난 격차가 나오는 겁니다 10.6, 7, 3 이렇게 나온 겁니다 범죄가 들통난 거죠 그런데 조작 프로그램하고 여러분들 바로 각 후보가 실제로 사전투표에서 획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상 득표수 후보별 득표수와 여러분들 비교해 보니까 조작 프로그램을 비교해 보니까 뭡니까 0.3, 0.01, 0.04, 0.04입니다 1% 내니까 오차범위 내죠 지금 돌리고 있는 추적 프로그램이 제야 고수가 찾아낸 소위 숫자 사이의 선거 데이터 사이의 규칙을 포함하는 조작 프로그램 추적 프로그램이 거의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가지고 종로부터 시작해 바로 돌리기 시작하면 전국이 딱 나오는 겁니다 이게 범죄가 발생한 겁니다 숫자 사이의 규칙을 그대로 찾아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조작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조작 프로그램을 위험들 중앙선거관리위원 데이터에 그대로 위험 적용시키니까 바로 오차가 10.6%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범죄가 발각이 된 겁니다 범죄가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쉽게 지금 보고를 받으시지만 이게 굉장히 고된 작업입니다 생업을 하면서 제야 고수가 힘을 써가지고 이렇게 다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들 그 분석 결과 가운데 이 A하고 B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A가 조작된 표수를 수정한 후보별 실제 득표율입니다 이렇게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B는 뭔가 아니까 가짜 득표수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발표한 소위 오염된 조작된 사전투표 조작된 득표수입니다 박원순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13,580표를 2018년 종로구에서 받았는데 16,775표로 그냥 올려준 겁니다 조작을 해가지고 사전투표에서 김문수보는 원래는 7,469표를 받았는데 조작을 해가지고 5,436표로 그냥 표를 빼앗아버린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5,964표를 받았는데 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5,093표로 깎아버린 겁니다 김진숙 후보는 민중당입니다 407표를 받았는데 117표를 깎아버린 겁니다 놀라운 것은 정의당의 김종민 후보는 600표를 받았는데 손을 안 댔습니다 대한애국당의 인지연 후보도 손을 안 댔습니다 신지혜 후보도 손을 안 댔습니다 다만 표를 손을 댄 사람은 김문수 후보, 안철수 후보, 민중당의 김진숙 후보만 손을 댄 겁니다 놀라운 것은 정의당 후보가 표를 더 받았는데 정의당 후보는 표를 안 댔 겁니다 손을 안 댄 겁니다 친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청주환절음 작업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까발려진 겁니다 박원순 후보는 이렇게 표를 확 올려주는 겁니다 A는 조작 전, B는 조작 후입니다 놀라운 것은 민중당의 김진숙 후보는 손을 댔지만 정의당의 김종민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600표를 얻었는데 조작 후에도 600표를 손을 전혀 안 댔는 겁니다 동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5천표에서 그냥 5,964표에서 5,093표로 그냥 내리깔아버린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7,469표에서 5,436표로 그냥 내려앉은 겁니다 박원순 후보는 1만 3,580표에서 1만 6,775표로 올린 겁니다 이게 종로구 사례인데 전국의 모든 지역을 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광주, 전남, 전북을 제외하고 이런 분석 결과의 최종 버전이 바로 이겁니다 본인표 가운데 김문수보는 사전투표에 실제로 얻은 득표수 가운데 27표를 빼앗아간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15표를 빼앗아간 겁니다 이렇게 총 조작을 22%를 한 겁니다 조작의 기준은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를 가지고 조작한 겁니다 박원순 후보의 11표를 대주고 김문수보의 7표를 빼앗고 안철수 후보의 3표를 빼앗고 정의당은 손을 안 대고 민중당의 김진수 후보의 1표를 빼앗고 그렇게 해서 22%를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추적하는 방법은 아주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선거 조작이 이루어지고 나면 당연히 여러분들 뭐가 되게 됩니까 선거 조작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발생하는 것이 선거 데이터의 규칙이 있습니다 표본이 관찰됩니다 패턴이 그 규칙과 패턴을 잡아낸 겁니다 제야 고수가 제야 고수가 여러분들 잡아내서 그것을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 거 하니까 제야 고수는 그것을 추적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을 출신이니까 저는 그것을 조작 프로그램 조작 공식 조작 방정식이라고 부른 거죠 그 조작 방정식을 이용해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원의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엄청난 격차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격차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조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조작 공식을 가지고 뭐죠 각 후보가 실제로 얻었을 예상 사전투표 득표수를 계산해 보니까 거의 오차입니다 1% 오차도 안 나온 겁니다 그게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다는 건 조작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국 연합 돌리게 되면 2018년 무슨 담양시 목포시에서 누가 얼만큼 조작당했는지 감시해 나올 수 있는 거죠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 가지고 선거를 완전히 훔쳐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 정돈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2018년 서울시장 선거 종로구의 총 조작률은 사전투표 참가자수 사전투표 선거인수라고 그렇게 부르죠 22%입니다 그리고 박원순 후보에게 11%만큼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대주고 김문수 후보에게 마이너스 7%만큼 빼앗고 안철수 후보에게 마이너스 3% 빼앗고 김진숙 민중당 후보에게 마이너스 1% 빼앗고 다만 정의당 후보에게는 손을 안 댔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자기가 실제로 득표한 득표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27%를 빼앗겼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15%를 절도당했습니다 종로구 사례는 서울의 다른 구하고 아주 유사할 것으로 봅니다 1, 2% 내외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의 전국적으로도 거의 비슷한 상황일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투표를 훔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2018년 서울시장의 판세가 25대 제로로 결정된 겁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보수 색조가 강한 서초구 강남구 성파구에서도 이렇게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선거를 훔쳤을 것으로 봅니다 25대 제로입니다 25대 제로 이것은 꼭 같이 구청장 선거에서도 거의 분석을 해보면 비슷하게 나왔을 겁니다 같은 조작 엔진을 돌렸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다 구청장의 25개 가운데 20개 이상을 전라도 출신으로 심어 넣은 겁니다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이런 일을 이런 일을 우리가 고치지 않고 어떻게 나라가 정상이 되겠습니까 정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같은 노력은 특정 정당을 폄하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나라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항상 사전투표 득표율이 10% 내외로 플러스가 더불어민주당은 나오고 미래통합상이 항상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이번에 우리가 발견해낸 제약호수가 발견해낸 소위 추적 프로그램 조작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 지금 직관적으로 이해할 때 전국의 모든 데 광주 전남 전북을 제외한 데는 대부분 지금 종로구 사례하고 비슷한 경우가 발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해서 2018년 지방선거를 철도철미하게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훔친 겁니다 이게 종로구 사례뿐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선거를 완전히 훔친 것이 바로 이분이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죠